국보 제101호 원주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112년 만에 고향인 원주로 돌아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1911년 일제강점기에 무단 반출된 지광국사탑의 부재 33개 가운데 보존, 복원 작업이 끝나지 않은 지붕돌인 옥계석과 몸돌인 탑신석을 제외한 부재 31개가 먼저 고향인 원주로 내일 돌아옵니다. 31개 부재는 구체적인 복원 위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해체된 상태에서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에 전시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에서 환수식을 열기로 했습니다.